미키 보니깐 애기기 너무 갖고싶어요 에스토론에서 애기가 없는데 부단히 노력해서 하늘에 있는 별을 따야진 안되겠어 맛있다 뭐 아무 간도 안한거 아니야 지금 그치? 맛있어 고소하다 고소하다 이렇게 새가족같아 보는거에요? 응 원래 갑자기 찾아온 뭐 맘 얼마나 얼마나 여기 사셨는지 통일초에 깨끗깨끗깨끗깨레아 뭐라고 하는거야 아 10년됐구나 아 10년됐구나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몇명 날생각이냐고 많이많이 많이많이 예 죽겄둘게 안하는거에요 네 네 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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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같더라도 안가지 야 근데 내 팥집 가져갔네? 그래 미끼 맑은 국물이 됐어 아름다운 응 이게 카덕 카덕? 느낌이 괜찮아 응 느낌 카덕 ulen 미치고 플레이 다윗 밟는 거 다윗 밟는 거 저는 카메라가 이 친구가 이 주변 환경이 이런 거를 접할 수 없죠. 없는 환경이지만 만약에 도시에 있는 친구였다면 그 나이 어린 나이에 관심을 보이고 촬영하는 것보다 재능도 있었잖아요. 센스도 있고 이 친구 훌륭한 정말 카메라 감독이 될 수 있겠구나. 아로마딜로 먹을 거. 먹 word. 먹었다 먹었다. 와아아아 와아아아 아 카메라에서 줌잉 줌잉 오 타이트샷 얼굴 한번 찍어주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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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다시 이제 밑으로 쫙 아아 아아 잘 찍네 와 아 카메라 왜 맛있어 이거 맛있어? 여정이 여정이 이게 구운게 훨씬 맛있지 그냥 생으로 먹는거 여기 왜 쫄깃하지 여깟 우와 고구마 고구마 진짜 맛있는데 여깟아 진짜 맛있는데 여깟아